저 높은 브이지만 흔들레 여기 불태기가 뽈룩하고 거기다가 저장해 놓은거예요 뜯어서 입안에다 자꾸 침 발라서 넘어 놓잖아 속도가 얼마가 빨라져 내가 귀엽다 진짜 야 찝지 말라고 빈잖아 지금 물고 가려고 슬슬 연습하는 거야 지금 아 식빵을 꽤 좋아하네 이게 자연적으로 도토리를 먹어야 하는데 이놈이 이제 이놈 찌갖고 가서 어디가서 어디가서 뭔 소리 할지를 몰라 아주 뿔로 가게는 없네 이놈 찌갖고 가서 찌갖고 있는 걸 안 갔다 몰라 아 참을 안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이만큼아 이만큼아 아 진짜 이만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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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이